자 제가 디즈원 하면 파이팅 합니다 디즈원 안녕하세요 홍선근입니다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뉴스원은 그동안 사회적 역할이나 능력 면에서 미디어로서 기본적인 틀을 잘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뉴스원 구성원들 덕분이고 그만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무럭무럭 자라 움직이는 생명들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또 주변에 그늘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뉴스원 구성원 여러분들께서도 산소를 공급하는 기자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언론인 언론 종사자로서 성장하게 가길 바랍니다 뉴스원도 나무와 같은 언론 결과적으로 나무와 같은 뉴스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경우도 다섯 Teaching Subscribe momencie 박진희 클 shoulder